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공개됐으며, 학과 징계위가 열렸어도 가해자는 직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자들의 지도 교수를 바꿨으며, 현재 대학 내 인권윤리센터에서 공식 조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